음악 청년 구직자들이여 도전하라! 꿈을 포기하기에 넘어져놓고 경험할 직업도 매우 많아! 예를 들을 청년들의 직업 체험기! 그리고 대한민국 고스쿨의 비법 전수까지! 청년 쇼 프로젝트 일자리 통합대! 지금 바로 대통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피부가 경쟁력이다! 오늘 체험할 직업은 이 시대에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돋불이게 해주는 피부관리사! 피부관리사란 고객의 피부를 관찰, 분석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피부의 미적, 건강성 등 피부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 직업이 고소득 유망 전문 직장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을 체험할 오늘의 구직자는? 지난주에 이어 이 청년들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에서 온 신천지인 이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체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설마 미스코리아로 빙의된 것? 오늘 제대로 체험할지 불안하다 불안해 오늘 양주에서 온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한다! 10점! 너무... 하지만 결과는? 하하 늘 비참한데 과연 오늘은 잘 해낼 수 있을까? 토이가 오늘 배울 거는 또 뭔가요? 뭘 배우고 싶으세요? 저는... 글쎄요 raison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네 오늘 배울 거는 피부 관리사에요 오오오오오오오.. 좀 안 좋았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긴 한데. 근데 저 똑같아요. 자식이 있어요. 네 그럼 다 저기 피부관리사를 뵈러 가볼게요. 네. 화이팅! 출발! 벌써부터 호흡이 맞지 않는데 과연 오늘 무사히 직업체험을 마칠 수 있을지 채널 고정! 이곳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부관리샵. 여기는 아름다움은 기본, 건강과 더불어 경쟁력 있고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고 있는데. 건강 유지를 위한 특별한 기술과 진정한 쉼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피부 분석 시스템과 독창적인 파이 테라피, 칼라 테라피, 그리고 물을 이용한 스파 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피부를 책임진다. 피부 전문 CEO 한도숙 대표. 그녀는 20년 이상 피부를 연구해온 피부 전문 CEO로 그녀의 피부샵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 무궁화 근장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피부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물 되시겠다. 저희가 오늘 피부관리사를 체험하러 왔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오늘 피부관리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정말 제대로 하는 피부관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까요? 네. 그러면 먼저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어, 피부? 피부가 유형별로 굉장히 많잖아요. 여드름 피부도 있고, 민감한 피부도 있고, 노화 피부도 있고, 건조한 피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피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의 구조를 먼저 한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피부는. 앉으시겠어요? 네. 오랜만에 수업을 듣게 된 구직자들. 근데 대체 이것은 뭘까? 이거는 우리 피부 조직을 단면도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피하지방층이고, 여기가 이제 진피예요. 진피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르론산, 뮤코폴리사칼라이드, 또 섬유아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